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 뭐냐 곽지해수욕장에서 한 3분 거리? 3분 거리인데 비당교라고 예전에 여기 한번 와봤는데 여기도 올레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쫙 보면 저쪽에 뭐 맛집이 있는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애매랄드도 너무 예쁘네 애매랄드도 너무 좋았다 오 괜찮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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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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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좀 부네. 불어서 공기 좋아지나? 병가근에 주사 맞고. 약 더 오고. 약 더 오고. 내일은 목요일이고. 이번 주만 갔다 오면은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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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먹으면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면 해. 먹으면 또 먹으면 해. 또 안 뺏어 먹습니다. 맨날 구하라고. 우리 어머니 어떠하니까 맨날 내게 이거 까먹고 밥 먹어주면 좋죠 밥이 아니고 음식을 좀 천천히 드시라고 저 감자 내 참고 있는 것들 먹어버려야 할 건데 응 쌀만 드세요 이번 일은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쌀만 드시라고 엄마 엄마도 할 줄 알아야지 그냥 내가 하면 안 돼 아 맛있어 음 맛있어 이거요 다 먹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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